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그리고 안좋은 소식 안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할께요 이게 카라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그냥 분갈이만 하고 갔던 새로 꽃이 핀 카라 화분을 샀었던 적이 있는데요 걔가 와보니까 다 말라서 이렇게 꺼내놨어요 얘를 소독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못 자랐기 때문에 그 카라에 비하면 뭐 키가 2배 이상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참 지나도 꽃이 안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말리고 3주일만에 오니까 완전 빠싹 말랐어요 여름에 3주일에 왔을 때는 습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말랐던데 음 겨울이죠 지금 영하가 내려 영하로 되니까 이때는 지금 난방 바닥난방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얘들이 다 마르네요 그리고 지금 초토화된 건 다 물 그러니까 저명관수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장 심한 건 지금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에 제가 잘 때부터 지금까지 넣어놔도 별로 조금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반수경에서 수경재배로 바뀌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여봐요 끝도 잘 자라고 얘도 잘 자라고 음 얘 지금 얘도 뿌리 보면 뿌리 쪽 보면 잘 자라고 있죠 아마도 저거는 반수경 재배때 입작이 피해 인것 같아요 저 노랗게 변한 것은 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있지만 집에는 없어서 호잠난 큰거 호잠난 그러니까 얘를 샀어요 그래 가지고 비닐포트에서 다 빼서 소독해 놓고 어 그리고 잤으니까 말랐죠 이제 오늘 오늘 분갈이 방법을 하려고 제거를 다시 한번 뒤져 봤습니다 음 그리고 잠시 뒤 제가 황연금 2개를 샀어요 그런데 얘를 분갈이 하려고 그런데 사실 7월에도 샀거든요 그 7월에 산 것이 살펴보러 갑시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무승이 많은 이 화초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장소는 빚었고 그런데 얘가 지금 황연금이거든요 꽃이 폈어요 제가 한 건 어 물진 것 밖에 없죠 2주일이나 3주일에 올 때 저면 관세로 물진 거 그리고 분갈이 한 거 이 얘가 이렇게 꽃까지 폈으니까 7월에 샀을 땐 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꽃이 폈거든요 다시 꺼내서 볼까요 다시 찍을게요 이거는 네 하여튼 굉장히 무승히 많이 죽어가고 여기에 수면 아니 뭐죠 물 삽목한 것들은 거의 지금 얘처럼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었어요 다 지금 이거 하나만 그려서 그렇지 어제 오자마자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다 나쁜 소식이지만 저희 집이 남서양이에요 남서양인 경우에는 지금 가을 햇빛이 더 많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여름에는 3주일 만에 와도 이렇게 뭐 마르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마른 거 제가 많이 뽑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네요 하여튼 새벽에 자고 일어났어요 오자마자 애들이 다 죽어가니까 우와 얘들도 죽네 이런 건 다 슬픈 소식이구요 물이 너무 없어서 말라 죽거나 아 그리고 또 어 솜깍지 벌레 개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완전히 이렇게 발샥 말라버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커피나무는 가지를 무수히 잘랐어도 솜깍지 벌레를 퇴치를 못 시켰어요 여기 보이죠 솜깍지 벌레 이 무시무시한 것들 아 어떡하나 청균싹 말고 뭐 무슨 균충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사놨어요 뿌려보고 다시 해봐야죠 일단 오늘은 음 좋은 소식인 황룡금의 꽃이 핀 거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황룡금 2개 샀거든요 더 모두 3개에요 하나는 사무실도 가져가야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